동댐구가 공동주택의 낡은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총 6억 원의 예산이 CCTV 유지보수, 옥외하수도 보수와 준설, 어린이 놀이터 보수와 조경시설 등에 지원되고 특히 올해는 정전 대비 노후 전기시설과 소방시설 개선, 경비노동자 등 근무환경 개선, 옥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한도는 공동주택 단지별 최대 2천만 원이고, 재해 예방시설, 재정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시설 등에 우선 지원됩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결을 거쳐 2월 18일까지 지원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해 동대문구청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